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. 뭐 이렇게 갖고 왔어? 한참. 우리나라 밥 처음 먹지. 생일 축하합니다. 수연아 미안해. 오늘은 싸우지 마. 호캉스 했는데. 이게 뭐야. 야, 근데 어떻게 해병대 다녀오래? 이러면 교관한테 혼나. 지금 카운트 하나도 안 낸다. 뭐라 그래, 더럽 비슷한데. 여기까지 내려갔잖아. 100이 나올 때까지. 12일 남았어요. 베이비 샤워 준비했습니다. 평생 해 본 적 없는. 여기 엄청 힘드네, 이거. 이런 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오장 마시마. 나는 아직도 나연의 멘트도 생각이 나. 그날 오빠 보고 나오면서. 왕자님이 누나 앞에 있는 거 같다고. 근데 자기 왜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? 아니 그냥 뮤지컬 배우면서 좋아하는 건지. 아니야. 아니 맞잖아. 아니야. 맞잖아. 아니야. 후웅!